이렇게 선말 선생님에는 여러 가지 리듬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있는 연습 패턴 연습 1 2 3 4가 모두 나오는 곡이고요.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팁을 조금 더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박자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들어가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백소폰 연구자 장인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16분음표 리듬 읽기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습을 기반으로 연습곡에 먼저 대입하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음표의 리듬 읽기를 아직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6분음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연습곡으로는요. 선말 선생님 되겠습니다. 선말 선생님은요. 느린 연습곡으로요. 다양한 리듬의 16분음표가 8분음표와 혼합돼서 나오는 연습곡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손쉬운 곡으로 먼저 16분음표의 리듬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말 선생님의 두 번째 줄 해당화. 여기 첫 번째 마디에 보시게 되면은요. 4분음표와 8분음표 그리고 16분음표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오게 되죠. 4분음표하고 8분음표가 붙임줄로 붙어 있으니까 두 음은 따로 연주하지 않으시고요. 쿵 이렇게 하나로 연주해 주시고 하나로 읽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쿵 짜작 쿵 쿵 이런 식으로 해당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디다 이거. 제가 16분음표에 다양한 텅잉 발음 기억나시나요. 두 디다 두 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 줘야겠죠. 제가 연주해 보게 되면은요. 두 디다 두 두 이런 식으로 두 디다 두 두 이렇게 16분음표가 빠르게 나오니까요. 텅잉은 물론 연습하셔야 되고요. 손가락 연습 물론 하셔야겠죠. 피고 지는 여기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두 다 두다 두 이런 식으로 저희 8분음표에서 했던 연습을 그대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선 마을에 이런 식으로 두 디다 두 두다 디다 두 이렇게 아까 텅잉 패턴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16분음표의 텅잉 패턴 그리고 리듬 읽기를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연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16분음표가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법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16분음표가 나온 부분들을 연습해 볼게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찾아온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레 도 솔 파 레 도 여기도 빠르게 텅잉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텅잉 패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여기 다음 마디에 종각 선생님 이쪽 부분에서요. 솔 파 라 솔 파 여기 부분은 운지도 어려울 뿐더러 16분음표가 나란하게 나오니까요. 먼저 솔 파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솔 파 라 솔 파 솔 파 라 솔 파 솔 파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개명창을 하시면서 운지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운지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텅잉 패턴 두 나디 두 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연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두 줄 나와 있는 여기에요. 쿵 짜작 이 패턴이랑요. 쿵 짜작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보게 되시면요. 첫 번째 마디에는 쿵 짜쿵 제가 연습 4번 패턴으로 분리했던 쿵 짜쿵 패턴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마디에는 쿵 짜작 그리고 쿵 짜작 패턴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듬 패턴이 섞여져 있는 연습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살 제가 두 마디를 불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16분음표의 텅잉이 아직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16분음표가 텅잉이 되지 않더라도 슬러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텅잉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자 저희가 빠른 속도의 운지 스킬도 요구하고요. 텅잉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야 돼요. 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때 초보자분들이 슬러를 넣게 되면서 사실은 그 음 하나하나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도 이전에 빠르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음 이탈이 많이 일어나요. 선생님 제가 이전에는 잘했는데요. 3군 넘어오면서부터 삑사리가 자주 나요. 혹은 노래가 뭔가 이상해요. 그게 바로 음치. 그러니까 음치가 탈출이 되기도 전에 기술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6분음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 음을 정음을 맞추는 것과 그 박자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셔서 먼저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노래 표현법에 맞게 슬러 혹은 여러 가지 텅잉들을 넣어 주셔야겠죠. 이렇게 선말 선생님에는 여러 가지 리듬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연습 패턴 연습 1, 2, 3, 4가 모두 나오는 곡이고요. 그 뒤에 줄도 계속 제가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줄도 여러 가지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섞여서 나오는데요. 전 8분음표가 자주 나오게 되니까요. 쿵, 짝쿵 이 리듬을 조금 더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은 리듬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쿵, 짝쿵, 짜자쿵, 짜자쿵, 짝쿵, 짝쿵, 짝쿵 이런 식으로 초보 때 저희가 개명창을 읽으면서 연습했던 것과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먼저 리듬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쿵, 짝쿵, 짜자쿵, 짜자쿵, 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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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쿵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충분히 리듬이 이해가 되셨다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도 자, 여기 보시면 도, 도, 옥타브를 넘나든 이런 부분은 꼭 텅잉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음정, 그러니까 이 음과 다음 음의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간격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꼭 텅잉을 넣어 주셔야지 많이 아직은 제 음을 낼 수 있으니까요. 텅잉을 하셔서 연습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연습이 충분하게 되셨다라고 하면요. 텅잉을 빼고 슬러를 하시더라도 음정이 맞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 을랑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바디에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2옥타브 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운지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2옥타브 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전까지 연습은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연주를 해보게 되면요. 옥타브 도를 잡으시고요. 옥타브 도를 잡으신 이 상태에서 레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레 옥타브 키 잡으시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른 손목에 가까운 거예요. 레, 그렇죠? 도, 레 도, 레, 도, 레, 도, 라 도, 레, 도, 라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보면 도, 레, 도, 라, 도, 레, 도, 라 이런 식으로 손목을 살짝 내려서 표현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3옥타브 레도 나오고요. 그 뒤로 계속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연습들이 계속 되어지니까요. 선마일 선생님을 연습하시기 이전에 16분음표의 다양한 리듬들을 익혀보시고 연습해보신 다음에 선마일 선생님을 연습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